전 세계적으로 공격용 드론의 수요가 폭증하고 전술적 가치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가 그렇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전술적 가치가 커지면 반대로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북한이 보낸 드론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지가 어려운 드론에 대한 대비는 탐지 자산과 대응 체계가 모두 갖춰져야만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 방산기업에서 국내 최초 대드론 체계 ADS의 사격시험에서 욕격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 중 한 곳인 현대위아는 지난 5일 충북의 한 사격훈련장에서 대드론 체계 ADS 사격시험에서 표적 드론으로 사용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위아가 사용한 대 드론 체계는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기능과 RCWS로 공중 확산탄을 발사해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 모두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드론을 제압했습니다. 이날 사용된 기술의 특징은 재밍 기술의 소프트킬과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소프트킬 재밍으로 드론을 정지시켜 원격 사격통제 시스템 RCWS의 공중 확산탄 ABM을 사격해 직접 요격했으며, 만약 소프트킬로 제압이 안 되는 드론도 직접 조준 요격할 수 있는 체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영상 자료에 보면, 원격 사격통제 시스템 RCWS의 통합된 무장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었습니다. 이는 이번 대 드론 체계의 하드킬 방식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의 40mm 공중 확산탄을 사용해서 요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수류탄 한 발의 위력과 맞먹는 40mm 유탄을 분당 350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2.2km에 이릅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작년에 폴란드의 긴급 요청으로 총기 수백 점과 탄약 50만 발이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차량에 탑재되는 대 드론 체계도 개발 중이며,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아덱스 2023 방산 전시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차량 탑재형 대 드론 체계는 전장에서 병력과 장비들과 함께 이동하며, 드론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 방산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대드론 무기 체계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연구 수준 또는 시험 개발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 둘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른 시일 안에 국산 대 드론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전투시나 이동 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쉬고 있는 중에도 공중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드론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드론은 미래 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공격 드론의 개발과 이를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의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기 개발의 역사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패가 등장하는, 물고 물리는 반복의 연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과 안보를 위해서는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와 제작회사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번 현대위아의 대드론 체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